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. 오늘 저희가 안강만배에서 조업한 왕특대 백미사이즈, 굉장히 큰 사이즈의 조기를 경매를 받아서 지금 주문하신 분 것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박스에 옆으로 해야만 되고요. 한 마리가 굉장히 크죠. 그래서 저희가 왕특대 재수염 필요하신 분들은 예약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. 조업하실 수 있는 어민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재 들어오기 전까지 주문을 꼭 주셔야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. 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VIP를 위한 완전 큰 오육미 왕특대 사이즈입니다. 지금 왕특대 사이즈, 오육미 사이즈가 굉장히 저렴하고요. 받는 분들이 정말 만족을 많이 합니다.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전복집입니다. 전복집만큼 사이즈를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전복 원하신 분들은 꼭 연락주시고요. 보시다시피 정말 큽니다. 오육미 사이즈가 이렇게 싼 건 처음이고요. 그 다음에 사미특대 먹갈치도 경매 받아서 보내드립니다. 두 마리 11만 5천 원이고요.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정말 두툼합니다. 네 마리 22만 원이고요. 정말 오늘 갈치 받는 분들 받아보시면 정말 만족할 수준입니다. 항상 감사하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